호호라라라라 이제 잠재를 다 발라주는 겁니다 호호라라라라 아, 개노 같다는데 이건 아니고 한마디로 다신 못할 것 같아 음..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까던거지 잠재 빨리 까는 법 없나요? 하나씩 또 눌러야 되는 건가? 이야.. 저번에 노가다네 이야.. 빡세다 빡세 음.. 에디 에픽이 이렇게 보인다이? 에디 공식 마력식 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합성을 해보자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에디 잠재에 700조사 떼고 싶어 14억짜리 18억 정도 들어간 건가? 에디 유니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구만 하나 정도만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또 따야 되는구나 아휴.. 귀찮아 죽겠다 이거 진짜 귀찮긴 하다이 귀찮은 갑을 해야 귀찮은 뿌듯해지는 것도 말이지 일단은 피로도 한번 까자 어.. 사옥시드잖아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피로회복지 에디 공식도 보기겠다네 다 와가는 거 끝인가 이제 결과가 뭐야? 에디 에픽하네 에디 에픽 두개 마력식 마력식 에디 장에픽 마력식 아 이거 합성할 거 안 써있네 공식 에디 가긴 한번 따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런 거는 얼마나 하나? 개 손해본 거 같은데 진짜 개 손해본 거 같은데 에디 에픽도 좀 비싸지 않나요? 아 이런 것도 8,000이나 받아? 야 씨 많이 받네 아까 다 갈았는데 에디 에픽 아 1억 7,000 야 진짜 예쁘죠 어.. 쌍 에픽 2억이요? 에디 두주를 저격하라고 합성해서 차라리 큐브를 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그럴 거면 자 에픽이나 띄워줄게요 어찌 귀찮은 만큼 돈이 됩니까? 아 너무 귀찮긴 너무 귀찮긴 하다 아 나 이거 못할 거 같은데 아 너무너무하다고 40개면 얼마지? 한 600만원 쓰나요? 가격은 괜찮네 귀찮아서 이게 돌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사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 이거 빨리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어 확실히 스퀴가 마시가 떨어지긴 하네요 확실히 큐브 레드 큐브 블랙 큐브에 비해서 마시가 떨어지고 제가 아케인 돌릴 때 몇천 개씩 해봤잖아요 그때는 귀찮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재미도 간분도 없는 느낌이라 그래요 음 하지만 돈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지 돈이 되니까 나는 거지 귀찮으면 감사하고 나 진짜 못하겠어 어떡하네 어떡하네 그냥 그만 그만할까 너무 빡세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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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조를 먹었어 딱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음이 뿌듯할 것 같은데 말이지 총찰력이 만렙이면요 120세까지 공짜로 들어간다 같아 좀 특별한 것만 옵션 한번 띄워볼까요? 지금 옵션 띄우는 건 너무 손해인 것 같아 그쵸? 기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옵션 띄우는 건 진짜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그냥 하지 말지 하면 되겠다 다했나? 에디 에픽 짜리 5개 6개 그리고 016짜리 10 10 010짜리 3개 마력 6개 에픽 2개 그리고 퍼의 공사 요거를 정리 한번 뽑았습니다 에디 010짜리 시세가 1억 6천 6백이로 되있네요 1억 5천에 팔고 어딨지요? 010 어디있네요? 1억 5천에 팔고 얼마 했었죠?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그 다음에 에디 010 10 6짜리 어? 없어? 파는 게 없다고? 1.5줄짜리랑 좀 비교해보면 되겠구나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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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팔면 되잖아 아 HP 2줄 싸다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 오케이 1억 7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5억 5천 마력 10 마력 10 마력 10 마력 10은 되게 싸지 않나 3천이야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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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력 10을 한 3,000에 팔면 되겠군요. 아 이게 에픽인데 근데? 애매하네. 한 5,500? 잘 익었구나. 마력 10을 얼마에 올렸지요? 5,500? 이거 어디있따? 꽂히고. 똑같이 팔면 될 것 같애. 가게인이 돼 있어가지고. 크흐흐흐흐흠. 똑같이 팔면 될 것 같애. 아 이거 03도 있는데. 1억 5,000은 아닌 것 같구. 오바 아니야? 1억 5,000? 하하하하. 1억 5,000은 오바 아닌가? 왜 이렇게 공식하고 견뎌줄만한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싼 거 아니야? 033에 2%인데. 이게 무지 싸네. 뭐지? 이게 무지 싼 거. 한 5,500? 6,000? 6,000? 6,000? 얼마에? 결과? 21억 6,100만원 나오는군요. 한 15억 정도 투자했는데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다 이렇게 팔리게 된다면 나쁘지 않네. 15억 쓰고 21억 남는 장사면 나쁘지 않네요. 와 근데 노동 비용은 어마무시하다. 요게 결론이겠구만. 와. 결과는 괜찮은 걸로 좋았습니다잉. 아주 개노가다였어.